Q4 이 Toku야. rn cct contain 나 여기 쪽쪽에서 썼으니까 사람이 있어 오 마이 갓 나 바보 같아 아 천러 어떻게 된 건가요? 어머이 선우에게 아 천러 저희가 우승 후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 그렇죠 확실해 저희가 또 이게 말이 저주가 될 수 있고 중계진의 이벤트가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재민이 엔시티 재민이 엔시티 지성을 찬호 아 뭐야 재민이 형 아 뭐야 재민이 형 아 재민이 형 재민이 지난 추석 때는 지성을 팀킬 했거든요 아 그래요 와 재민 천러가 팀킬 담당이에요 엔시티는 대단합니다 와 재민이 형 와 너무하다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야 우리끼리만 죽이지 말자 저번에 그랬잖아 재민이 형 재민이 형 확인 свойkin Cody 엔시티가 엔시티를 죽였고 엔시티가 엔시티를 죽였어 아 그 Czy следующ 그 지난 추석 때 엔시티가 스쿼드는 짱 먹었는데 솔로에서 잘 못한게 팀킬이 많아서 그랬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